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자 위대한 유산에서는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대한 유산이 우리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국민 며느리 우리 위대한 유산에서는 국민 집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날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멋지십니다. 지난번 뭐 그 방송 관련해서 시청자들한테 반응 모르겠는데요. 아마 집에서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한데요. 세금이 어려운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자 3월이 되면 3.1절을 대표로 해서 독립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독립운동가이자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셨던 김마리아 열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그 뒤를 이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신 분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분일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김마리아 열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또 우리 그분의 위대한 유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김마리아 열사님은 여성으로서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고 특별히 우리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는 28선은 우리 일본에서부터 한국에 가지고 와서 참으로 많은 고생 가운데서 3.1운동에 불을 지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또 묵상하면서 또 위대한 유산을 생각해 보실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라고 말하기까지는 뭐하지만은 많은 순교자가 있지만은 가장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순교자가 주기철 목사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사실은 보면 경상남도 거창뿐인데 우리 거창에서 초등학교, 소학교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진학한 곳이 평양에 오산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오산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승훈 선생님이 만드신 학교였는데 독립운동의 사실이었죠. 이승훈 선생님 자신이 우리 독립운동에 열심히 있는 분이셨고 또 거기에서 우리 신앙과 또 애국과 또 우리 독립운동 같은 것들을 아마 주기철 목사님께서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오산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양에 있는 조선장로교 신학교,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때 여러 교회를 거쳐서 평양에 다시 그 당시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께서 불러서 산정형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당 조만식 장로님도 굉장히 열렬한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이승훈 선생님이나 우리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 또 애국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정형교회에서 1938년도에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과 주기철 목사님 두 분이 가장 강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었어요. 반대하시다가 여러 번 금고되시고 투옥되시고 또 이제 또 풀어주죠. 추록하시고 다시금 또 투옥되시고 하는 반복하시다가 결국은 1944년도에 48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떠나시게 되는데 순교하시게 되는데 우리 그 자세한 사항은 뒤에 나오겠고 그 고문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고 또 사실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 얘기도 우리 뒤에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위대한 순교자로 남게 된 주기철 목사님. 오늘 저희가 함께 그분의 위대한 유산을 함께 저희가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기철 목사님과 위대한 유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은 보통 우리가 성함을 많이 들어보셔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는 일본의 식민주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전범들이라든가 이런 공로자들을 신사에 모셔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 건데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 끝까지 저항을 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이시은 집사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네. 성함은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신사참배 거부하셔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옥중에서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또 옥중에서 계속 전도활동도 하셨고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옥살이를 하시고 또 나가시면 사실 저희가 옥살이가 얼마나 고된지 알기 때문에 또 가기 싫어서 또 좀 굴복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꿋꿋하게 계속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기독교 이 믿음을 전도하시고 하신 그 모든 행동이 또 다시 옥에 들어가셔서까지 이어졌다는 그 굳은 믿음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또 옥중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말씀만 들어도 참 수견해집니다. 참 수견합니다. 우리 박훈 교수님은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뭐 자른 날들보다도 어렸을 때 그 정기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기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때 교인들하고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억이 못 위를 걸어가서 그때 못 위를 아마 그게 십자가 밟기 거부하면서 아마 했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교회 때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성희 목사님 말씀 주셔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거창 출신이고 오산학교 나와서 그 이승훈 장로님하고 조만식 장로님으로부터 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또 새롭게 듣게 되네요. 네. 그러시군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일본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십자가 신앙을 굳게 지켰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에서 우리 민족은 그 천황을 강제로 참배해야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잔인한 고문과 협박이 이어져도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사람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여기 교인들이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주기철 목사가 더 이상 고문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계속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면 주 목사는 이 못 위를 걷게 될 것이다. 그런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 그럴수록 그는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주기철 목사.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죽기까지 지켜낸 순교자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 마지막까지 신념을 지킨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의 원래 이름은 주기복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철저히 믿는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오산학교에서 기독교 중심의 민족 교육을 받고 나라에 대한 마음과 신앙이 깊어진 주기철 목사. 그는 목회자로 자신의 인생을 들이기로 결심하고 부산 초량교회를 거쳐 마산 문창교회 담민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제1문창교회 역사관. 그가 목회 당시 사용한 물품들과 함께 그가 남긴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자는 일사 각오 그가 강조했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1935년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저 평양신학교 사경의 강사로 초병이 되었어요. 그때 설교 전문이 우리 일사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일사 각오 남을 위해서 일사 각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일사 각오 그런데 그 일사 각오는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암흑기여였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된 구국선언서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하겠다 하는 비장한 각오의 일사 각오였다고 지금 믿어집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무학산 십자바위에 올라가 기도했던 주기철 목사. 첫째는 나라를 위해 둘째는 교회를 위해 셋째는 가정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대배를 하면 첫째 구국염원입니다. 그 시대, 암흑한 시대에 애국예족하고 민족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애국예족은 구국염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주 목사님같이 올고전 시양으로서 교육자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구령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게 일사 각오와 같이 또 순교염원입니다. 그 시대를 찾아가나 지금 시대를 찾아가나 하나님 말씀이 때로 살아야 된다는 순교염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현재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자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유사는 틀림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일사 각오의 정신을 강조했던 주기철 목사. 그는 고향인 웅천에서 3.1운동에 앞장서다 헌병대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가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 비단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독교회인데 다 힘든 부분이잖아요.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면 생활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도 대부분이 이렇게 참 안타깝게도 신사참배 동참할 수밖에 없는 또 앞다서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신사참배 강요라는 빗박에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꺾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 그럴수록 일본은 간사한 수법으로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36년대 3년계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도 보면 평양이 가장 기독교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집중을 하죠.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도 전부 다 구속시교하는 것도 그때 마침 목사님이 올라갈 시즌이 더 요수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끝까지 이제 38년도부터 이제 목사님이 구속 당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구속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총회 집전에 목사님과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 잡아도 오기 지고 너나고 총회하죠. 참사 시기에 총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총회가 이제 신사참배하는 걸로 결정은 아닌 거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옥정에서요. 땀을 집에서 통골하면서 종일이 평양을 떠나갈 정도로요. 통골 울부질면서 기대했던. 자 이거 보면 목사님 지금 생명을 투쟁하고 있는데 이게 총회가 신사참배하는 걸로 통과해버립니다. 목사님 왜 그러나 마음 아프고 괴로운지 모르겠네요.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 함께했던 총회는 그의 희생을 한순간에 짓밟았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에 끝없이 가해진 잔혹한 고문들. 공중에 매달려 맞고 망치로 수없이 맞고 고춧가루 물을 토해낼 때까지 짓누렸습니다. 손톱의 뿌리까지 뽑히고 나뭇고챙이로 생식기를 쑤시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 신앙을 지켜냈던 주기철 목사. 그래서 가족 매년을 시켜줘요. 석방을 시켜줄 테니까 모시고 가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차도 하나 내줄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신사가 만들어져 있는 곳 앞에 지나갈 때 참모만 조금 내려가지고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면 그 길로 목사님 석방을 해서 목사님 목회는 마음대로 하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님과 사모님이 이런 자리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화가 나서 목사님 개인 고문실 앞에 보이는 곳이다 이렇게 가족들을 시워놔 놓고 이 목사님을 끌고 나가고 거꾸로 매달으면서. 몽땅 치고 인도를 찍고 하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어머니는 기절에 넘어가잖아요. 이게 뭐 이걸 따라갔다가 막내 아들 10살자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때부터 말문에 닿히는 시리증이 걸려요. 우리 사모님이 억제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신과 용기를 해달라면서요. 이것보다 더 심한 고문을 절대 굴복하지 말고 사모님 무라에 끝까지 숭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의 마음을 더 자극하게 만들죠.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의 손자인 주승중 목사도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목사님께 혹시 전하실 말씀이 있냐 그랬을 때에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제 아이들하고 어머님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당신 어머님 팔순 노모가 계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들을 당신한테 부탁합니다. 미안하다 하는 얘기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되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하고 간수의 등이 옆에 들어가시는데 할머니께서 너무 섭섭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뒤돌아보시면서 나 따뜻한 숭룡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참 저한테는 역시 뭐 제가 뭐 손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 알의 미랄되고 싶다. 그리고 조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 한 알의 미랄되겠다는 말하자면 썩어져 가는 정신인데 제 스스로도 제가 좀 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늘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차가운 바닥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맞선 주기철 목사.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지켜낸 그의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요?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영상을 보기가 정말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일사 각오의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자는 일사 각오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시면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 같으면 빨리 그냥 믿음을 위한 순교가 독립운동 정신과 맞닿아서 건국 공동훈장 독립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교단 총회에서는요. 신사 참배를 찬성하자고 또 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는데요. 목사님, 저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저 고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그 심한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 전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하시는 것인데 우리 지난번 손양훈 목사님 때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손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순교의 각오로 삽시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이제 닥치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 마음속에 가고 정말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원들에게 가장 고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만 1938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결의하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이나 신사참배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던 분들을 전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걸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참 가슴 아파하고 땅을 치고 했지만 총회에 앞장서 있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하고 심지어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을 그 총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목사직을 박탈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참 이게 이째에 의한 참 강압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을 통해서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었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순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참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지만은 참 가슴이 먹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굴욕적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냥 빨리 그냥 총살당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저렇게 고문당하는 거 상상만 해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마리아 열사님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서 고문받은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잘려나가서 앞서 길이가 달랐던 저고리 보셨죠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도 손톱을 뺀찌 우리 뺀찌라고 하잖아요 뺀찌로 뽑고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얇은 걸로 나머지 뿌리를 흡여 파내는 고문에다가 또 이런 고문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생식기에 나무 꼬챙이를 쑤셔 넣었다고요 아우 진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정말 정말 악하잖아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굴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인데 특히 그 가족들 앞에서 매달아 놓고 때리고 그 어린 아들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들도 또 같이 계속 믿음을 지키시고 그러셨던 걸 알거든요 그 순결한 모습에서 저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고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박훈 집사님 우리 영상 같이 보시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생일을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봤던 그 영상보다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지금 더 느끼셨어요 그 정도 이제는 영어의 한 장면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더 다가서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순교를 했듯이 어떻게 보면 일제치하에 지금 아까 구급과 구원과 그 다음에 순교의 염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인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기도로 무장되고 평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울 텐데 더군다나 가족 앞에서 했다는 부분은 결국 현재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그게 위대한 유산이라는 게 결국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교계 예수님 시대에 사도들이 보였던 여러 가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제시대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 그게 아마 위대한 유산이라는 의미가 그 당시도 위대했지만 유산이라는 의미가 오늘의 나에겐 어떤 의미였는지 그걸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에서 굉장히 뜻깊기도 하고 영상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한테 미치는 영향 전혀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작사하신 찬성가가 있었어요 영문 밖에 길 제가 주 목사님께서 쓰신 믿음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쪽 하늘 감옥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감옥에서 이 가사를 쓰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은 이게 좀 상상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마음과 깊이는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우리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떤 힘에서 저렇게 지키실 수 있었을까요 결국 부활의 신앙이겠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아마 주기철 목사님의 찬송을 이렇게 가사를 쓰실 때도 아마 예수님의 골고루 언덕을 생각하시면서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노래 또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순교사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사를 보면 그 순교자들이 당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사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의 순교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만 하더라도 참 죄송스럽고 또 그 당시에 일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 의한 순교를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보면 정말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문을 당했거든요 심지어는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예사였고 창이 찔리고요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고문하는 방법들이 보면 아주 비열하고 정말 보면 끔찍할 정도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 가룸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던 마티아까지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전부 순교자예요 아주 각양의 순교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마음 아프게 짝이 없죠 우리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사모님의 어떤 신앙이 얼마나 강했는지 주기철 목사님에게 절대 살아서 이 붉은 벽돌을 나오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이 바로 조선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을 순교를 쉽게 말하면 부추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면회를 왔는데 목사님과 아이가 보는 앞에서 사모님에게 성고문을 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성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제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성고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보는 앞에서 오정모 사모님을 아이 앞에서 성고문하는 것이 일제였어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오히려 참 신앙적으로 목사님이 정말 순교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목사님 또 사모님 통해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참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셨는데 이번에 영락교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뭐 가까이 좀 뵙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지금 우리 목사님의 손자가 주한 장로교 목사님이잖아요 주승중 목사님 통해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주광조 장로님이나 주승중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만 좋은 것과 순고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힘든 고문을 일제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얼마나 순교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순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신앙 굳건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장남도 순교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 장남이 주영진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버지 순교하시고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그런데 참 할머니가 남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다 보내고 또 계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다가 주영진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도 강하게 신사참별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당시에 공산당들이 내려오면서 교회마다 또 관공서마다 건물마다 김일성 스탈린 사진을 거의 걸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하니까 공산당들이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가서 아주 악질 종교인이라고 악질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주 목사님의 큰 아들인 주영진 선교사가 31살이었대요 31살에 큰 아들님도 순교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강조 장로님은 제일 막내 아들이셨는데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큰 손자인 주승중 목사님이 목표하고 계시고 또 우리 손서 손자 사위인 목사님이 또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여러분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위대한 유산 우리 크게 외쳐볼게요 위대한 유산 Q&A 박수도 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세무 전문가이신 박훈 교수님을 모시고 세무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교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판넬 준비해 주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금이 몇 개밖에 적혀 있지는 않는데요 아이고, 정신없네요 몇 개라고 하셨는데 14개, 11개, 25개인데요 정확히 아시네요 25개인데 너무 혼란스러울까봐 지금 3개만 좀 해놓은 건데요 아마 유산 기부할 때 소득세, 상승세, 증여세가 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서 무슨 고지서가 왔다고 그러면 국세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서울에 사신 분들은 서울시라든가 네 그다음에 우리가 25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 자치구 뭐 무슨 구, 무슨 구에서 오는 거라면 그 지방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세금은 25개 정도가 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시립대 세무학과였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세금 가질 때 4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간단히 설명을 하라는데 일단 자신이 그렇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유산 기부가 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들어봐서 알아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많이 들어봤어요 우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네 상속세, 증여세, 양금소득세 부분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제가 학교에서 이 두 개만 한 학기를 가르칩니다 아이고 예 네 한 학기를 가르치는데 아, 이건 몇 개만에 아, 이거 어떡하지 어쨌든 상속세는 상속에 대해서 매기는 세계나 볼 수가 있고요 네 상속이라고 하는 건 누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네 돌아가시면 그때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매겨진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겨진 재산에다가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중 한 4개 정도 나라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나라는 이제 실제로 상속 받은 사람 개개인의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더 깊게 들어 표정이 벌써 어두워지시는데 네 일단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상속 재산에 내는 세금이 상속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우리가 생전에 자녀한테 줄 수도 있고 요즘 뭐 특정 기업의 경우에 1억 원을 출산으로 해서 주는 부분을 소득세 낼 거냐 증여세 낼 거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대가 없이 주는 경우 네 이 경우에 증여세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받는 사람이 내게 되고요 네 이것도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미국은 주는 사람이 내는데요 네 물론 받는 사람이 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증여세는 누군가가 생전에 대값이 줬다라고 증여세가 되는 거고요 양도 소액세는 들어보셨다고 그러니까요 네 보통 이제 집 팔면 이제 많이 고민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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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기부통계특지편에서 사람들이 기부하는 이유 중에 세금 혜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정심을 먼저 꼽았는데 세금 혜택이 분명히 있었어요. CTS 유산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집사님. 네, 맞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연 중에서 유산을 상속하면 세금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CTS 유산기부를 하면 어떤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라고 하는 거는 상속 재산에서 매겨진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CTS 유산기부처럼 CTS에게 유산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공익법인 등에게 주어지는 상속 재산은 아예 빼버립니다. 상속 재산에서. 전문용으로 상속 과세가의 불산입이라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있고 과세가의, 세금을 매기는 가액이 있는데 불산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을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30억을 유산기부를 CTS에서 한다. 그러면 30억의 세율을 10에서 50억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30억에서 30억을 뺀 0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상속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이 CTS 유산기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고. 미리 유언을 안 해놨다면 상속인들이 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도 돌아가신 분이 유산기부할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기부를 하다가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유산을, 이걸 내 끌을 만들어야 할 생각이 아니라면 CTS에 유산기부를 하게 되면 상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만큼 부담이 확 줄게 되는 거죠. 할만하네요. 그렇죠? CTS에 유산기부할, 상속을 유산기부할 할만하네. 세무 전문가이신 우리 박훈 교수님께서요. 기본적인 세금 관련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셨잖아요. 자, 기회 좀 들어오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이고, 골치가 아픕니다, 벌써부터. 그러나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기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을 함께 보시면서 저희가 다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한 감동과 또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우리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까 여러분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는 02-6333-1003번입니다. 우리 집사님. 네, 오늘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면서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는데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주1학교 교육관을 또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기 위한 건데요. CTS 유산기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CTS 유산기부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우리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면서 보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CTS 가족분들의 애정어린 동력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에는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처럼 귀한 유산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 놓고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번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보금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력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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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